김볼님 후원 5천원 감사합니다 1등하면 5만원 콜 아 우리 김볼님 5천원 감사합니다 1등하면 5만원 콜? 아싸 5만원 잘 쓸게요 감사합니다 그냥 5만원 주겠다는 거네 5만원 미리 주시죠 산타는 존재하네 여러분 아 여쪽으로 오는 사람이 뭐야 얘 뭐야 방금 내 옆에 있었던 애 뭐냐 이지리얼 아니야? 지전이 돈 겁나야 되네 아 나 그 와중에 오줌 또 마려 방송할 때마다 물 많이 먹어서 그런가? 이거 퍼즈 없나 퍼즈? 배그 위에 퍼즈가 없을까? 아니 슈발 배그를 유명하게 만든 냄새가 오줌 마련도 하는데 그까이 거 퍼즈 정도는 기능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? 냄새 특별법 같은 거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배그 위에? 어 블루에 섭섭하네 AK? 어 AK라도 먹자 아 움푸 쓸까? AK 쓸까? 나 AK 겁나 못써잖아 그렇다고 해가지고 움푸 쓰기에는 너무 데미지하고 사거리가 낮아 그에 비해 AK는 내가 잘 못써지만 중거리 싸움 근거리 싸움 다 돼 어떡해 어떡해? 야 어떡해? AK 써 아니면 움푸 써 AK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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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AK 안 쓸게요 움푸 쓸게요 와 빠르게 교체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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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빠르게 교체할게 야 안돼 안돼 진짜 안돼 쳤어 와 반동이 무슨 와 기껍했다 고려는 내가 더 소름이 돋아버렸다 진짜 야 총초 총총총 야 저격 지금 뭐 2명 이상인가 보네? 오케이 야 가지면 싹 다 내놔 이 가방 내놔 가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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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놔 빨리 빨리 얼타지 말고 빨리 가방 내놔 우리 시간 별로 없어 우리 앞으로 한 10초만 더 같이 있으면 우리 팀이 있는 정신 먹나말이야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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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래한다면 빠르게 헤어져야 돼 야 나 나 나 아무것도 못 봤어 판사님 전 아무것도 못 봤어요 진짜야 난 아무것도 못 봤어 야 야 야 템템템템 좀 템 좀 템 좀 빨리 빨리 야 1등하면 5만원이야 이거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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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구상 와우 나이스 아 니네 인물이 이제 한 개 남아서 고급만 묶으면 돼 씨 미안하다 나 악플 먹기 싫어 오케이 나이스 난 절대로 악플 먹기 싫어요 이 상태로 유튜브 각 잡아가지고 유튜브에 올리는 순간 와 냄새 티밍하네 냄새 미쳤나? 매장 한번 당해봐야 정신 차리겠네 이렇게 뻔해 아 나 욕 먹는다고요 여기서 지금 채팅방에서 인성 지읒을 외치는 사람들 만약에 내가 이거 냄빡이 안 죽이고 그냥 이대로 영상 유튜브에 올렸으면 댓글에다가 100% 와 냄새 티밍하는 거 보소 니가 무슨 중국인이냐? 이러면서 욕할 사람들 와 태세변함 보소 아 이거 바다 건너야 되냐? 봉대 8개 있는 거 봉대 싹 다 먹을게요 자 한두 명 정도면 무조건 바다 건너는 친구들 있으니까 여기서 누워 있을게요 여기서 후라이팬들고 토세도 놀이하는 애들 꼭 있다고 와 진짜 바퀴벌레 배타다 나 나 진짜 게임 더럽게 한다 진짜 내마다 추세야 그깟 5만원이 뭐라고 진짜 배그와다 현타오네 와 쌉존버 진짜 존버 그 자체 아아 자기장 또 진짜 개같이 좋네 자기장 20초 남았을 때 도핑할 것도 없네 슈발 그냥 도핑 안 하고 뛸게요 야 그 복은 먹었어? 야 복은 먹었어? 야 복은 먹었어 빨리 이쪽으로 와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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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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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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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 보급 총 야 이제 미안해 야 너 잠깐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너 다리 쏴줄게 오케이 야 미안해 진짜 미안해 야 뭐야 복은 어디갔어 야 MK14를 왜 가져와 이 XX놈아 누가 MK14 가져오라 해 아 일단 삶의 3렙 가방 3렙 갑바 3렙은 땡큐 야 그래 MK가 어디냐 야 MK14는 잘 쓸게 사랑해 와 자기장 언제까지 가야 야 이쪽으로 하면 파라나이스인데 이거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붕대로 피 한 번 채울게요 최대한 존심이 하자 쟤 죽었어 쟤 죽었어 오케이 경박사 나이스 경기지역 박사 떴죠 경박사 아 저 치체 먹어? 아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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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체 먹다가 괜히 먹었다 저 구상 한 개도 없으면 야 저기 두 명 뛴다 아까 맞죠 여쪽 한 명 여쪽 한 명 두 명 뛰었어 두 명 두 명 오케이 지드끼리 사온다 지드끼리 정신 없을 때 난 옆에서 천천히 인도로 돌아가자 쏠 거 없어 동기야 침착해 흥분하지마 저기 있다 아 아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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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자비 자비 진짜 하 진짜 개같은 놈 갑바 다 깨졌다라 X됐다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